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지금은 주꾸미 시대 타우린 철철 넘치는 봄철 보약 쭈꾸미 먹고 힘내자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두알리파 화사의 피지컬이었습니다. 열실 알리는 헤드라인 지금은 쭈꾸미 시대 타우린 철철 넘치는 봄철 보약 쭈꾸미 먹고 힘내자였습니다. 3월 말부터 5월까지가 딱 쭈꾸미 철이잖아요. 쭈꾸미, 낙지, 오징어, 문어 우리를 닮은 것들이 타우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많이 좋더군요. 간 기능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증가도 억제하고 면역력 심장 기능 강화, 근육 생성, 대사증후군 예방, 당뇨 예방, 피부 미용, 만성 피로 회복 등 기능을 하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쭈꾸미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동족 상잔의 시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금은 팥수시대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형은 지방생성이야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차단해 드립니다. 쭈꾸미를 먹는 건 좋은데 이제 쭈삼을 먹는 게 문제죠. 쭈꾸미 삼겹살, 두루치기 이런 거 드시면 어차피 거의 비슷한데 그냥 맛있으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강 여러분 챙겨드린 건 저밖에 없죠. 동족 쭈꾸미. 매주 화요일은 생활 밀착형 문자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불편함을 고발하고 해소하는 그런 시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 나와 계시고 윤태진 씨를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거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세요. 카카오티비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결혼중개 앱 여보야,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노랑통닭, 공구마켓, 반올림피자샵, 난민구닷컴, 양조옥정제일풍경채, 조광페인트, 공무원합격 해커스 공무원, 이브자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한양행 지르텍, 자담치킨, 올바른 소파, 자코모, 2588 대리운전, 포스코건설, 농심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소개 코너, 프리선언, 익명으로 보내신 분, 집사부일체에서 배성재 아나운서와 최혜림 아나운서를 전설의 오디오라고 언급했던데, 그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요? 누가 언급을 했을까요? 그래요. 어쨌든 좋은 얘기로 통하는 건 아닙니다. 김환이 전직 아나운서죠. 지금은 프리랜서, 연예인인데 항상 본인은 비주얼로 뽑았고 저는 오디오로 뽑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그게 이제 쓱 내려오다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능멸하는 겁니다. 자, 송현태님.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면 성재형이 고개를 더 이상 안 숙이고 목이 꼿꼿해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앞으로 부르자 공약 이행률 점검하겠습니다. 부르자 공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한 적 없는 공약. 가짜뉴스입니다. 공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태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538님. 성재형 노래방에 가면 템버린 치나요? 왠지 박자 정확하게 잘 칠 것 같아서요. 좀 노래방을 잘 안 갑니다. 템버린 정도는 근데 할 수 있죠. 피채천혜태님. 쭈꾸미 삼겹살은 우리와 성재형의 조합? 여러분은 쭈꾸미고 저는 삼겹살이다. 쭈삼. 5297님. 성재형 형이 요즘 하는 축구게임에 형 목소리가 나오던데 직접 녹음하시는 건가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이거.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녹음했죠. AI로 제 목소리를 재생하진 않았겠죠. 아주 아날로그로 목소리를 거의 다 그냥 싹 다 녹음한 겁니다. 6140님. 해리포터 더덕 퀴즈쇼 신청자입니다. 분명 작가님께서 친절히 전화주셔서 2, 3탄도 하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마지막이라니요. 배디님이랑 통화할 기회에 다음에 꼭 주실 거죠? 라고 했습니다. 특집으로 간간이 할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그리울만 할 때 돌아오고 그럴 겁니다. 원라이프님. 오늘 유독 어깨춘인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어깨가 평상시보다 더 넓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프리서런이었습니다. 나미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최근에 축구 게임 채널 배성재 클라스 2화에서 제가 윤태진 씨랑 편 먹고 게임했다가 정말 굴욕적인 역사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냄비 장갑을 끼게 하고 미니맨만 보게 하고 여러 가지 핸디캡을 상대에게 주고도 정말 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저희가 동반 패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저희가 못했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미니맨만 보고도 그렇게 진짜 보이는 것보다 더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배성재 아나운서와 제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약간 정말 월클이었지 않나. 못했어요. 아니 우리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그 골은 제가 하나 넣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 제가 넣었어요.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적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빈집 털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개겐 프레싱이라고 합니다. 네. 골키퍼나 최종 수비수들까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개겐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한 골을 넣었죠. 그게 정말 압박합니다. 지금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이 리버풀 아닙니까? 그 감독, 클럽 감독이 바로 개겐 프레싱을 씁니다. 그거 썼다기보다는 그냥 상대의 저 뭐 개겐 프레싱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졌고요. 어쨌든 벌칙이 공개됐는데 그쪽에서 벌칙을 제가 배장법사 분장을 하고 윤태진 씨가 옆에 저팔계 코스프레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그쪽에서는 배텐 보는 라디오 생방중에 인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언제 하나요? 생방중에 하는 거를 할지 아니면 따로 촬영을 할지 한번 저희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에야 재밌을 것 같은데 채팅창에 생방중에 저보고 삭발식부터 하자고 하신 분인데 머리를 밀진 않아요. 뭘 뒤집어 쓸 수는 있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윤태진 씨는 지금 벌칙이 누적돼 있어요. 맞아요. 공포 VR 게임 체험도 하셔야 되고 맞아요. 이 공포 VR은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여름쯤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도 딱. 저희 시간 지난다고 유통기한 이런 거 없습니다. 할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9101님 윤태진 씨는 축구 게임 안 되니까 침착맨이 하는 게임으로 갈아타는 것 같던데 게임 전문 방송인이 되시는 건가요? 이게 아마 침착맨님이랑 광고 찍은 게 오늘 아마 예고가 공개돼서 보내주셨나 봐요. 아 광고를 찍었어요? BTU 멤버들의 어떤 케미로 광고가 여러 편 나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는. 다들 저 빼고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침착맨이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과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 지난주에 엄청 사연이 쏟아져서 이번 주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소소한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 굉장히 소소한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들을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재밌는 사연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 근데 아까 보니까 아나에게 댕댕 펀치는 사실 안 아프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펀치 아닌가요? 아파요. 아파요? 네. 어딜 때리는데요? 약간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톡 때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팍팍 긁는 아 팍팍팍팍팍팍팍팍 긁는 거 네. 가끔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확 긁을 때가 있거든요. 밥 달라고 그때. 양양펀치를 제대로 못 맞아보셨구나. 양양펀치는 피가 납니다. 잘못 맞으면. 아 팍팍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타이밍이나 또 핥힐 때 이런 양양펀치는 데미지가 댕댕펀치랑은 비유가 안 되죠. 양양펀치는 댕댕이 깨물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성재형 꿀꿀펀치는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차단해드리고요. 자 나눠볼까요? 박선희님 껌 씹다가 껌이 아니라 혀를 씹을 때요. 아 이거는 이 옆에 살도 아니고 혀를 그냥 씹을 때. 혀 씹을 때 아프기도 하지만 최악은 드득 소리가 날 때 있어요. 진짜 거의. 드득 소리 이런 게 혀에서 나면. 깊게 깊게 씹은 거죠. 피맛검. 아주 짜릿하죠. 혀가 아플까요? 아니면 입술이 아플까요? 혀가 아프죠. 혀가 아프다? 네. 혀가 진짜 아프죠. 저는 입술이 더 아프던데. 입술 안쪽. 그 살 씹었을 때. 그거는 약간 그 혹시 내가 내 살을 먹나? 이런 느낌까지 질던 거. 근데 두께가 남다르지 않아요? 혀랑 이 입술 안쪽 살은 두께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혀를 씹었을 때가 진짜 거의 잘려나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픈데. 어쩔 때 제일 많이 씹냐 하면 보통 껌 씹을 때도 그렇지만 그 쌈 싸먹을 때. 쌈 싸먹을 때 이게 삼겹살인가? 뭐 이러고. 왜냐하면 쌈을 싸먹으면 입에다가 아! 해가지고 엄청 우겨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잘못 씹을 때가 있습니다. 아 우설이냐고 하죠. 지금 자기 고백하신 거예요? 우설 아니고요. 자 피소스 투입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다음요. 불어나라 베가뚠뚠님. 흰머리인 줄 알고 뽑았는데 검은 머리일 때. 이것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건 이제 혼자 뽑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군가 뽑아주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프게도 거울 보면서 혼자 뽑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깝다. 불어나라 베가뚠뚠. 이분은 아이디 분량으로 차단해드리고요. 박태효님. 군대에서 내용물을 털어낸 믹스커피 포장지를 반으로 접어 휘휘 저은 후 쪽 빨아먹는데 포장지에 혀가 슥 베인 적 있어요. 이후로 다시는 스티커피 포장지를 빨아먹지 않습니다. 믹스커피 포장지로 이제 휙휙 저어가지고 섞는 거는 국룰이긴 한데 그거를 보통 빨아먹나요? 그러게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바로 버리죠? 네. 바로 버렸는데. 혀가 베일 수도 있구나. 어쨌든 혀 베였을 때만큼 아픔이 없죠 또. 채팅창이 굉장히 고어한 분들이 많네요. 환경호르몬맛. 딸기맛 소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다음은요. 블루즈님. 버스에서 헤드폰 쓰고 급하게 내리다가 하차문 천장에 머리 쿵 박고 헤드폰은 뒤로 벗겨졌습니다. 아픈 건 둘째치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하차문 천장에? 하차문 천장. 보통 그런 경우 많죠. 내려가다가. 왜냐하면 버스 내리는 계단이 좀 가팔르잖아요. 가팔라서 내려오다가 앞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이라서 절대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채팅창도 지금 키 크다고 자랑하는 거냐고. 자랑 문자 차단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농구 선수네? 뭐 이런 분도 있고. 거기에 어떻게 맞을 수가 있냐. 키 작은 사람은 뭐 하승진이세요? 뭐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버스 계단이 가팔르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발목 접질리는 분은 꽤 있어요. 맞아요. 많죠. 많죠. 그렇게 발목 접질려서 자연스럽게 하차한 적이 있어요. 저는. 무릎 꿇면서. 무릎 꿇면서? 네.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머리는 이제 뒤로 동여매고? 네. 그렇죠. 지금보다 그때가 이마가 더 넓었죠? 그렇죠. 그때는 하도...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뒤로 잡아당기니까. 그랬습니다. 네. 윤주승님. 자취할 때 효자 손으로 등 긁다가 등드름 터졌을 때. 집에 아무도 없어서 마음도 아프고 등도 아팠던 기억이. 흑. 아파. 맞아요. 맞아요. 아파. 등이 가려워서 긁을 때 등드름 터지는 게 보통 내 손으로는 잘 안 터져요. 왜냐하면 살을 만지면서 긁으니까. 어? 이게 뭐지? 오돌돌돌하면 안 긁거든요. 근데 보통 옷 위로 긁다가 많이 터집니다. 옷 위로 뻑뻑뻑뻑 긁다가 갑자기 아! 아플 때가 있어요. 분화구가 되죠. 러닝에 피 묻고. 효자 손으로 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생각만 해도. 다음은요. 박완형님. 지루성 두피염을 앓고 있습니다. 가끔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데 두피에 숨어있던 뾰루지를 긁으면 정말 너무 슬픕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죠. 두피에 숨어있던 뾰루지. 그리고 뾰루지 긁은 다음에 거기가 암울었을 때. 그리고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그 뾰루지 때문에 작은 상처잖아요. 작은 상처에 피가 나고 암운 뒤에 과연 거기에 모발이 다시 날까? 이런 슬픈 걱정까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지 않나요? 났으면 좋겠어요. 나할 거예요. 그게 막. 왜냐면 그게 이제 구멍이 돼버리면. 그리고 거기가 이제 척박한 토양이 돼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설마. 채팅창으로도 맞아. 거기에 모발이 날까? 궁금해온들이 있고. 나던데?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분화구만 남는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임호진님. 군대에서 바지 고무링에 다리털 꼈을 때요. 무료 왁싱 가능.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다리털 뽑히는 고통입니다. 근데 뭐 이제 쫙 그 왁싱 하듯이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한 번에 쫙 떼는 그런 느낌 정도 아니고 한 두세 가닥 정도가 후두둑 뽑히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 걸까요? 노란 고무줄. 만두 포장해주는 노란 고무줄. 가끔 발목에 이렇게 끼고 있으면 위로 올라갔을 때 따끔따끔한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따갑습니다. 고무링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 군복에. 그렇죠. 군복 바지 쪽에. 고정하는 거. 그렇죠. 군화 위에 이렇게 살짝. 마치 얼핏 보면 군복 바지가 군화 안에 이렇게 넣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네. 그 느낌. 근데 이게 그 양말보다 너무 위로 올라갔을 때 굉장히 좀 따갑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채딩창에 차라리 목욕탕 키를 낄 때 고통이라고 하지. 왜 고무링을 하필 얘기했냐고. 비슷하다.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최강장님. 손톱 깎다가 너무 바짝 깎아서 손톱 옆에 살이 남았을 때 그냥 두 잔이 거슬리고 떼면 피나면서 너무 아파요. 그렇죠. 약간 남았을 때. 그리고 그거 이렇게 뜯을 때 후두둑 댈 때 있어요. 속암까지 다 뜯길 때. 네. 그리고 사실 손톱 깎다가 실수로 그 살 부분을 찝을 때가 있어요. 네. 아예 이제 또각 해버리면 진짜 끔찍한 거고 또각은 안 하더라도 약간 씹힐 때가 있습니다. 손톱 깎기에. 그때 고통이 엄청나죠. 다음은요. 마녀 배로님. 파스 묻은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눈 비볐을 때. 고통. 맞아요. 의 고통. 제가 사실 집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을 때가 있었어요. 고기를 구우면 당연히 쌈 채소도 놔야 되고 고추도 이제 많이 놓고 이제 쌈장도 놓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영화를 보면서 먹으니까 쌈을 이렇게 먹다가 아주 매운 고추를 쌈장 찍어서 먹고 이러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비빈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고추 때문인지를 모르고 제가 독살당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어 이거 뭐야 눈에서 불 나지 말아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네. 도와줄 사람. 독살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도와줄 사람 돕고. 이래가지고 으악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내가 고추를 참 만졌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고기 구워서 쌈 드시고 이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 근데 그 고통 알아요. 저도 고추 먹을 때 청양고추 먹으면 와직 씹잖아요. 그 물. 아 눈으로 찍틸 때. 물 찍틸틸 때. 그렇죠. 형이 황제야 무슨 독살이야 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 먹었지 이런 느낌. 혼자 집에 있으면 뭐. 뭔가를 먹다가 독거독살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요즘 얘기 아니고 좀 몇 년 전이에요. 요즘은 달라졌나요? 네? 요즘은 달라졌나요? 요즘은 뭐. 부러줄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때가 오히려 그 혼자가 아닌 시기에 혼자 집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 고독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차단해드립니다. 다음은요. 슈퍼뚜 슈퍼코님. 안경으로 눈 찌른 적 있는데 은근히 아픔. 이걸 이렇게 쓸 때. 안경 그 태. 그렇죠. 사실 그 안경을 제가 쓰던 때는 있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해본 적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나도 모르게 안경을 살짝 누르게 될 때 어디 살짝 앞에 부딪힐 때 그때 정말 아프죠. 큰일 납니다. 자 다음은요. 노연정님. 용변 보고 급하게 지퍼 올리는데 늘어진 뱃살이 지퍼에 찝혔을 때 꼬집힌 기분이 들어서 약오르고 불편합니다. 너무 급하게 올려서 살이 찝히는군요. 이거는 어.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달달쌉쌉음님. 장난감 블록 밟았을 때요. 막내 동생이 거실에서 가지고 놀다가 안 치웠는데 밤에 화장실 가다가 블록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맞아. 엄청 아픈 그 블록 있잖아요. 집에 뭐 아이 있거나 아니면 조카 보러 놀러 갔을 때 장난감 블록 밟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 역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음료수 뚜껑 있잖아요. 플라스틱 뚜껑. 그걸 열어놓고는 그게 어디 있는지 까먹고 소파에 있었는데 그 위에 진짜 몸을 날려서 누운 적 있거든요. 몸을 왜 날려서 누워요. 아니 왜냐하면 소파 집에 소파라는 건. 행복해서요. 그렇죠. 내가 몸을 날려도 받아주는 느낌. 점프 했다고요. 그렇죠. 상상하니까 너무. 가벼운 점프. 너무 웃긴데요. 아 돼지 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드리고. 나라라돈가스 이거 너무 옛날 표현 아닌가요. 돼지 날다. 소파 극한 직업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몸을 날려서 아주 행복하게 영화를 틀어놓고 팍 누울 때 쓰러지듯이. 근데 진짜 그 음료수 뚜껑에 허리를 찝혀가지고. 와 전 진짜. 부황 자국 나는 거예요. 암살 당한 줄 알았어요. 누가 나를 암살하느냐. 이런 느낌. 소파 암살자라고 하신 분. 다음이요. 2459님. 청양고추나 매운 거 먹고 살을 들렸을 때요. 진짜 답이 없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고통스러워. 한국인들은 언제나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거야말로 독살 아닙니까. 이건 진짜 독살 느낌이죠. 피토하는 느낌. 그리고 이게 청양고추뿐만 아니라 김치라든가 김치찌개라든가 살에 들리기 참 쉬운 것들. 이런 거는 언제나 한국인들은 식사 중에 독살려하는 느낌을 상상당합니다. 그게 콜록할 때마다 그 해시계님이 목이 없어지는 느낌. 딱 이거예요. 맞아. 할 때마다 고통스럽잖아요. 엄청 고통. 매운 짬뽕. 그렇죠. 라면 국물. 매운 짬뽕. 오늘 위기탈출 넘버원 특집인가요? 하신 분 있는데. 자, 잇지의 달라달라들 긁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소한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 자, 여러분의 소소하지만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 보겠습니다. 어, 8903님. 신발 신으려고 몸 숙였다가 일어났는데 이어폰 줄이 옷에 걸려서 귀 찢어질 뻔한 적 있어요. 나도 무선 이어폰 갖고 싶당.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군요. 이게 이어폰이 걸려서 확 잡아당겼을 때 귀가 아프기도 하고 기분이 일단 굉장히 나쁘죠. 박미주님. 대게 먹다가 대게 껍질이 이 사이에 낀 것도 모자라서 잇몸 찔려서 피났을 때. 이건 참사네요. 피 많이 났겠습니다. 대게 껍데기가 이게 대게가 아니더라도 간장게장 먹을 때도 아드득 아드득 쪽쪽 빨아먹다가 이 사이에 콱 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쑤시기라도 안 빠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치실 어떻게 해가지고 한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쓱 올라올 때도 있는데 진짜 아픕니다. 아 가위 쓰라고 하신 분인데 이거 이상한 분이네요. 얇은 가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를 아마 가위로 잘 잘라서 먹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에 뭐가 꼈을 때의 이물감 고기가 1이라면 개 껍데기가 꼈을 때의 고통은 10배 10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있어요. 뭐요? 시금치요. 네? 시금치. 시금치는 보기에 추한 거지 아프진 않잖아요. 진짜 안 빠지거든요. 아프진 않잖아요. 아프진 않긴. 이 사이를 누가 이렇게 벌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올드보이 보셨죠? 네. 그 느낌이라니까요. 개딱지는요. 알겠어요. 나가래요. 시금치는 보기에 웃긴 거죠. 시금치 진짜 안 빠지는데. 고통스러운데. 그건 안 빠지는 고통인 거지. 빼다가 이렇게 혀에 막 다묘고 그러는데. 시금치 안 빼면 냄새난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죠. 미나리가 더 안 빠진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미나리 세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요? 9653님. 의자에 앉다가 엉덩방아 찌었을 때 창피해서 아픔이 2배. 이분이 약간 노멀하지 않나요? 얼마 전에 제가 엉덩방아를 찌는 건 아니고 제자리에서 앉으려고 하는데 약간 뒤에 있는 학생이 의자를 뺀 것처럼 제가 조준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서늘했군요. 쿵 소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 뒤에 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벽 너머에는 라디오 피디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 갑자기 쾅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안 거 아니에요? 쾅 소리에. 배성제네 배성제. 목동 지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는 순간적으로 누가 내 의자 뺐어? 암살? 그게 아니야. 암살이 뭐만 하면.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PH1의 Like Me. 회성제 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오늘은 소소한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볼까요? 김현태님. 겨울에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에 얼굴 맞아보셨나요? 가끔 콩나물 씨로 버스 안에서 머리 넘기는 여자분 계신데 거의 채찍입니다. 이상하게 한 10년 전에 한밤의 TV연에 제가 리포터를 하던 시절에 그 손담비 씨. 그때 그 턴 할 때 머리카락에 제가 콱 얼굴 맞고 뒤로 제껴지는 그 짤을 요즘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재소환되고 있는데 아마 손담비 씨가 거기 나 혼자 산다에 나오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보고 포상샷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아유 보여주시네요.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따가워요. 채찍으로 채찍을 눈에 맞는 기분 모르시나요? 거의 누가 때린 것 같네요. 그래서 손담비 씨가 턴 할 때 머리카락에 맞았는데 약간 미역사다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 젖은 머리 맞는 거는 젖은 머리는 더 하죠. 약간 달라붙잖아요. 얼굴에 찹! 그렇죠. 더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따갑습니다. 여러분. 아 손담비 모셔서 재현하자고 하신 분이 어 진짜? 뭘 재현을 해? 섬에 안 되나요? 이거 재현하려고? 네. 뭐 막 그 뭐지? 마피아나 이런데. 그렇죠? 너무 재밌겠네요. 그래요? 아 형 번호 달라고 했냐고? 아! 번호 번호 번호! 이런 느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참 말랐구나. 그러니까요. 모자라 보겠네요. 이거 갖고 사람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이 저렇게 아프냐? 그리고 배송제 접수를 잘했다. 리액션이 좋았다. 그리고 왜 저렇게 말랐냐? 아니 이때는 어깨도 엄청 좁다는 느낌이 들 정도네요. 좁진 않아요. 제 어깨를 항상 넓었습니다. 다음은요? 함소리님. 편의점 알바하는데 영수증 뽑다가 포세지에 손가락이 베이면 참 억울합니다. 근데 피가 안 나와서 모르다가 손 씻을 때 알아채는 경우도 있어요. 뭐든지 종이에 베는 게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아픈. 페이퍼컷. 따갑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그 호일 있잖아요. 포일. 그 은박지. 그거를 할 때. 그거랑 비닐 랩 뜯을 때. 그렇게 거기에 베요. 꼭. 그 철 여기 부족부족한 거예요? 네. 그 이빨에. 진짜 자주 베요. 저는. 왜 그렇게? 왜냐하면 일단 랩이. 제가 뭐 부엉일을 그렇게까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뜯어져요. 잘. 설마 이렇게 붙여서 손으로 쓱 하십니까? 랩 하다가 안 빠져서 이렇게 좀 가까이 잡고 하다가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호힐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호월 힐이 다가오네요.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김현태님. 가끔 포크로 밥을 먹는데 포크를 앞니로 씹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정말 아파 미칩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그랬어요.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넣다가 잇몸을 찌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요? 8319님. 이태리 타올로 다리랑 팔에 때를 밀고 나서 서로 뭉친 털들을 뜯어내는데 너무 아픕니다. 뭉친 털들을 왜 뜯어내죠?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다리털이 뭉치나요? 여기 이태리 타올에? 아니네. 아프니까 이태리 타올에 붙은 게 아니라. 다리털이 뭉쳐겠구나. 무슨 털들이 그렇게 서로 뭉치나요? 우와. 털에 때가 엮인 느낌? 그걸 뜯어내는구나. 때가 너무 많다. 이 느낌이고. 넘어갑시다. 네. 체리필터 고모님. 막대사탕 먹다가 다 먹어가는데 혀가 사탕에 쓱 베어 피나는 순간. 이거 꼭 있습니다. 맞아. 사탕에 혀 베는 경우가 꼭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약간 좀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죠. 그게 아니라 약간 사탕이 약간 날카롭게 깨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녹다가. 왜 빙산들이 쭉 녹다 보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날카로워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요. 1766님. 한참 링귀걸이 유행이었을 때 큰 링귀걸이를 끼고 머리를 푸르고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싹 빗는데 귀걸이를 당겨서 귀가 찢어질 듯 아플 때. 이렇게 넘겨요. 저는 귀를 뚫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여자분들 약간 귀걸이가 어딘가에 걸리면 이거 끔찍하게 아플 것 같아요. 찢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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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그 큰 링귀걸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버스 손잡이 같은 느낌. 그 이효리 씨가 엄청 유행시켰다. 그건 약간 고통이 심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요. 조준기 님. 향수 뿌린답시고 칙 뿌렸는데 향수 나오는 구멍이 얼굴을 향해 있어서 내 눈속으로 들어왔을 때. 아 따고 따고 따고. 그거랑 스프레이 머리에 뿌린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앞에 굳어있어서인지 조준이 잘못됐는지 눈 쪽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프레이라는 건 일단 뿌린다면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 안에서 굳어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커요. 따갑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눈에 뿌린 느낌. 아 암살. 또 암살. 아 내 눈 스프레이 누가 바꿔치겠어 암살이다. 이런 느낌. 다음은요. 6250 님. 미용실에서 앞머리 뜯길 때요. 눈물이 코로 나와요. 옆머리 뜯길 때. 옆머리가 어떻게 뜯기지? 미용실에서 옆머리 뜯긴다. 옆머리를 뜯긴다. 미용사분께서 하시다가 약간 뾱하고 엉킬 때가 있긴 해요. 그러면 미용사분들도 예민하셔서 압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꼭 그래요. 뭔가 하다가 약간 콱 뜯길 때 있습니다. 자르다가. 바리깡에 찝핀다든가. 가위에 찝핀다든가. 구레나루씨 뭔가 약간 찡긴다든가. 오늘 사실상 배형 암살 특집인가요? 하신 분들이 있고. 다음은요? 2554 님. 병맥주 뽕 소리 내면서 숟가락으로 멋지게 따려다가 숟가락으로 내 눈을 때렸을 때.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때리나 보다. 사실 어려운데. 아닌데. 보통 이제 안전하게 하는 분들은 주둥이 부분을 잡고 따죠. 근데 이제 진짜 자기 고수랍시고 지렛대 원리만 이용해서 끝에만 이렇게 잡고 푝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아 이렇게 따셨구나. 네. 그렇죠. 이건 암살이 아니라 자해 느낌. 네. 그냥 병따개를 쓰세요. 네. 그리고요? 9456 님. 망치질 한다고 설치다가 자기 손가락에다 망치질 한 번쯤 해보셨죠? 핏 끝에서 엄지 손가락을 꽝 치면 전기통하듯 찌릿찌릿짜릿짜릿 이렇게. 이건 다들 어릴 때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 아빠를 돕거나 형을 돕거나 해가지고 망치를 조금씩 하다가 콱 찍일 때. 그거는 이제 너무 세게 하면 병원 가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엄지 아니면 검지가 희생양이 됩니다. 보랏빛으로 물드는 손톱. 다음은요? 두부의 세계 님. 기숙사 2층 침대인 걸 깜빡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다가 천장에 헤딩했을 때. 이거는 1층 침대를 쓰는 분이나 2층 침대를 쓰는 분이나 다 헤딩이 가능하죠. 다음은요? 박예선 님. 세면대에 발 올려두고 발 씻다가 넘어졌을 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그 아픔이 생각나요. 화장실에 넘어지는 거는 중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세면대 위에 발 올려두고 씻는 거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욕조에서 미끄러지는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해외 출장 가서 어떤 호텔을 봤더니 욕조에 손잡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쇠로 된. 그래서 왜 욕조에 이런 쇠 손잡이가 있을까 봤더니 욕조에 몸 담그고 일어나고 이럴 때 넘어지지 말라고 손잡이래요. 근데 저는 선체로 샤워하다 거기에 정강이를 찌웠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미끄덩하다가 개한테 찌워가지고 진짜 아픈 죽는 줄 알았어요. 암살이다. 암살. 아 내가 이 나라에서 암살 당하는구나. 조월이 암살. 아 내가 이 나라에서. 호텔에서 암살 당하는구나. 5성급인데. 이런 느낌. 다음은요? 박지훈 님. 지성 피부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면서 면도를 하는데요. 수염 부분에 여드름 하나 있으면 면도할 때 진짜 아픕니다. 최악이죠. 그리고 이제 물면도 하다가 여기 뾰루지나 여드름이 있어가지고 얘를 피해서 차가를 컨트롤해가지고 주변만 잘 깎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봤는데 거기가 뾰루지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뭐예요? 뾰루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뭐지? 잘려나간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잠시 후에 핏빛으로 물듭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암살이다. 도살 특집이라고 하신 분이 차단해드리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오늘 사연 중에 선물 받을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블록밟았을 때 아픈 사연 보내주신 달달 쌉싸름님, 파수로 눈비빈 마녀베로님, 의자에 한테가 쿵하신 9653님, 젖은 머리카락 맞으신 김현태님, 지성피부 여드름까지 면도하신 박지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제가 당해본 거네요. 아 등성재님이 살면서 암살 시도를 몇 번이나 당한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등성재는 뭐지 근데? 아 배성재가 아니라 반대로 등성재가 알겠습니다. 참신하시네요.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 주제. 집에만 있어서 이런 게 너무 불편합니다. 집순이들에게 천국 같은 집안이지만 박순이들에게는 갑갑할 수도 있는 집. 집콕하면서 벌어지는 불편한 순간들 제보해 주세요. 같이 공감해 드릴게요.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뒀습니다.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 선물 챙겨드립니다. 집에만 있는 게 불편한 분들이 베텐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뭔가 선구자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노래를? 자 끝인사해 주세요. 네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들려드릴게요. 소등호입니다. 야한 꿈꾸세요.